안녕하세요! 오늘은 소금을 넣어볼까?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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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흰색 당면을 반죽해서 아주 고소하고ór갓이 차진bru now 먹으려는 순식간에 1,000원 2,000원 1,000원 1,000원 매운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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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000원 2,000원 고춧가루 ル intro 매콤한 양념을 만들어줍니다. 막걸리는 양념을 넣고 면을 넣어줍니다. 고추는 양념을 넣어줍니다. 나면을 넣어줍니다. 고추는 양념을 넣고 고추는 양념을 넣어줍니다. 10분간 6분정도 2분정도 1분정도 1분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